온전히 하 Pot USA 무리 Russ vpopax tears 은 여성분을 위주로 굉장히 화려한 색상의 디자인들이 새롭게 출시되었는데요 4가지 색깔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질 색상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디자이너 그린이라는 약간 초록색빛 나는 색깔 그 다음에 보라색빛 나는 노스텔지아 로즈라는 색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톨러바인이라는 색상으로 네 가지 색상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고 사이즈는 각 시리즈별로 기존에 있었던 유니카 시리즈 메신저 백에서 한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메신저 백은 위트 힘이 있어서 카메라를 쉽게 꺼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벨라 시리즈라고 저희 숄더팩 시리즈인데 이렇게 새롭게 2사이즈 3사이즈가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벨라 시리즈 같은 경우는 가볍게 미러리스 렌즈에 18-200 망원 렌즈 같이 꽂아서 수납이 가능하고 편하게 여성분들이 메고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색깔은 똑같이 네 가지 색상이 출시가 되었고 다음은 똑같이 숄더 타입이긴 한데 이런 풀스터 형태로 된 SH 시리즈가 있습니다 제품명은 SH-1BG 그 다음에 혹은 솔로 원 사이즈라고 저희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간단하게 미러리스하고 렌즈 하나 정도 수납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미니 사이즈 마이크로 사이즈로 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unclear